아, 이쪽은 택시가 안다니는구나. 성북구청 택시가 안다니냐? 어떻게 가? 어떻게 갔냐? 아휴, 참 고생 아닙니다. 이까짓게 무슨 고생이냐? 마음이 우울한데 우울할 때는 어떡하나 참. 아휴, 진짜 뭐든지 옛말이 딱 맞아요. 해전 날 때 딱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된다고 늘 어머니 그랬어요.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되고 고라시고 고사리 꺾을 때 꺾어야 되고 어머니들이 늘 그랬어요. 누가 안 내면 내 일로 미루지 말라고. 오리말 내면 안 그랬어요. 특히 이북 사람들은 입에다 꿀꺽 삼키는 건 어떻게 병원인지. 나 고사리 꺾을 때 꺾고 꺾어야 되고 세필도 당겨 봐야 된다는 그 말이 딱 맞아요. 아휴, 그놈의 자존심. 더 죽어야 됩니다. 더 죽어야 됩니다. 제가 더 겸손해지고 겸손이보다는 더 죽어야 됩니다. 더 짓밟히고 더 짓밟히고 더 죽어야 됩니다. 죽는 게 더 짓밟히고 더 낮아지고 더 낮은 곳으로 이 맛이 없어. 베들레아 마곡관으로. 베uksensor 4 감사합니다.